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이후 자신들의 텃밭이자 접전지로 자리를 옮깁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부산과 경남을,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는 광주와 호남을 각각 누비다가 다시 충청을 거쳐 수도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들 대표의 동선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지난 19대 총선 때와 비교해봤습니다. 이번 선거는 4년 전보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찾아간 비율이 유달리 높습니다. 다시 말해 비수도권 지역은 상대적으로 덜 찾아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공천을 둘러싸고 각 당이 갈등을 겪으면서 선거 체제가 늦게 꾸려지다 보니 안정적인 당 지도부를 기반으로 했던 19대 때만큼 활발하게 전국을 누비지 못한 겁니다.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에서 호남 패권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집중하다 보니까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 제대로 신경을 못 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전이 시작되면서 수도권에 가능한 후보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새누리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실 침박과 개파 갈등 속에서 공천이 늦게 되다 보니까 수도권 지역에서 가능한 지역들 중심으로 동선이 짜여진 그런 상황입니다. 수도권, 그 중에서도 최대 격전지인 서울로 한번 가보시죠. 초박빙 승부가 펼쳐지는 곳이 유달리 많아 각 당의 수싸움이 가장 치열한 곳이기도 합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방문한 유세현장입니다. 주로 더민주가 지역구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 마포와 강서 쪽을 집중적으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 대표의 방문 지역입니다. 지난 총선 때 의석을 휩쓸었던 서울 한강 이북 지역을 중심으로 방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는 어떨까요? 더민주 지역구는 물론이고 새누리당 지역구까지 가리지 않고 종행무진하고 있습니다. 각 당 대표의 유세 지역 동선이 이렇게 다른 이유,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기반이 흔들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방문해가지고 당선을 시키려고 하는 거겠고 새누리당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이 흔들리고 있고 다이아 구도 속에서 잘하면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될 수도 있다 해서 정리하면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지역구 탈환에 더민주는 지역구 수성에 방점을 두는 모양새입니다. 이제는 반환점을 모두 돌고 선거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상황 한 명의 표심이라도 붙잡기 위해 오늘도 각 당 대표는 사활을 걸고 전국을 누비고 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